이번에 새로 나온 자브라 이벌브 E40 입니다. 헤드쿠션이 푹신하구요. 밴드가 이렇게 조절되구요. 프레임 길이 조절이 이렇게 길게 됩니다. 그래서 머리가 커도 조절이 가능할 것 같구요. 여기 보면 각도가 이렇게 되구요. 귀의 각도도 조절됩니다. 그리고 메모리폼으로 되어 있어서 인조가죽의 질감도 괜찮구요. 폼도 되게 푹신해요. 그리고 오른쪽이랑 왼쪽이랑 이렇게 살짝 텍스쳐가 보여서 더 이쁩니다. 그리고 지금 미팅프로그램을 켰는데요. 미팅프로그램 하다가 바쁘다는 표시로 여기 버튼 위아래를 두개를 동시에 누르면 이렇게 빨간불이 들어오구요. 보이시나요? 왼쪽 오른쪽 양쪽으로 그리고 다시 두개를 같이 누르면 꺼지고요. 음량 소리 조절은 이렇게 위아래 버튼으로 되구요. 그리고 헤드셋을 올리거나 내리거나 할 때 마이크가 켜지고 꺼지는 기능도 있어요. 그리고 이 버튼도 마이크 온오프 기능인데요. 저희 컴퓨터에서는 이게 작동을 안 하더라구요. 그리고 만약에 동영상을 본다 하시면 동영상이 작동되고 동영상을 꺼줄 수 있게 가운데 버튼이 작동을 해요. 이거는 음량 조절이구요. 이렇게 이벌브 E40을 알려드렸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이렇게 이벌브 E40을 알려드렸습니다. 이렇게 이벌브 E40을 알려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